아니, 우리 오늘 닭곰탕에 먹자. 닭곰탕 정도는 대충이야. 두 마리면 실컷 먹겠지, 우리? 충분하지, 충분하지. 너네 오늘 기다려. 너네 오늘 엄마가. 고양식. 우리 닭다리 먹고 애들 닭가슴살 주고. 우리가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우리가 닭다리 먹고.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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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야, 국물 예술이다. 맛있겠다. 나이니, 제시야. 이쁜 제시, 이리로 오세요. 네. 제시, 코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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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니네. 아니, 엄마 이렇게 해 놀아줘. 내가 맨날 그렇게 해. 앉아. 제시 앉아. 얘들 먹을 거 가지고 바로 앉아. 앉아. 제시 아미. 괜찮아? 안 돼? 제시 아미 안 먹어. 제시, 앉아. 야, 앉아. 앉아, 제시 앉아. 앉아. 현실이다, 현실. 저러다가 이 새끼야. 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봐, 새끼야. 어디 갔다. 저도 그래요. 하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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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너이. 아이, 새끼 어디 갔다. 이리 와봐. 앉아. 라이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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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요. 앉아요. 자, 라이니. 제시. 제기. 아이고. 안 싸워요, 제시서. 안 싸워요. 보통 저렇게 주지 말라고 하는데. 어. 쟤네들은 다툼이 없네요. 네, 다툼이 없어요. 얘네는. 기다려요, 순서를. 부러우네요. 이리 와. 여기 라이니꺼. 제기. 제시 어디 갔니. 제시. 제시 아미 먹자. 제시 아미 아미.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소원의 저장%, 제시아믹 저장이라고 하니까, зем주蘭 înduct영이 affiliate değil SEA. 제시아믹 저장에서 차려야 되있다. 제시아믹 보니까 dar이 높아진 slider.